오 18점 18점이 나왔어요. 한국에서 얀재 송 자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손현재 선수의 볼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말 잘했는데요. 마지막이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네요. 괜찮습니다. 네 기특합니다. 아유 표정이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이 됐었어요. 마지막이라서 좀 흑상하거든요. 회전을 동반한 데이 알란도 손등으로 받는 마무리 동작 하나하나가 아주 정성껏 다 표현이 됐는데요. 볼이 자칫 잡는 건 저렇게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. 정말 마지막까지 진짜 선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네 순간의 판단 능력이 아무리 점검을 해도 그 순간만큼은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네요. 그러나 이미 공복 리본 후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는 꼼꼼한 용도를 보여줬기 때문에요. 손현재 선수 이것만으로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정말 크게 군더더기 없는 연기 네 17.350이 나왔거든요. 함께 70.933을 받았습니다. 70.933 이제 손현재 선수가 공복 리본 후프 볼 합산 성적이고요. 이제 다른 선수들 성적 여하에 따라 등위가 결정되겠습니다.